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환자분이 계신데요. 두통과 피로감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피로감을 적고서 하셨고 또 머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쭉 보니까 영양제도 잘 챙겨 드셨습니다. 오메가3도 챙겨 드시고 종합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비타민D도 챙겨 드시고 위산균도 챙겨 드시고 이렇게 봐도 잘 챙겨 드시면서 특별한 질병도 없는데 이렇게 피곤하다 하시고 두통이 있으신 겁니다. 조금 더 상담을 해보니까 그때 알았던 것이 하나 바로 뭐였냐면 잘 드시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을 잘 안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물을 좀 열심히 하루에 최소한 1리터 이상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꾸준하게 챙겨 드시고 나서 열흘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많이 두통과 피로감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만성탈수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 만성탈수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탈수증에는요. 급성탈수가 있고 만성탈수가 있습니다. 급성탈수는 굉장히 위험하죠. 예를 들면 갑자기 막 토하고 설사하는 장염이 생겨가지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는 여름에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다라든가 또 사우나 가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도 급성탈수증이 생기죠. 그때 물을 빨리 먹지 못하면 잘못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강화되면서 어지러워지고 심지어는 신장 기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탈수에서는 빨리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탈수증 말고 만성적인 탈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조금 물을 적게 먹게 되는 것을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만성탈수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속의 물 중에서 약 1%만 줄어들어도 1-2%만 줄어들어도 갈증을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코네티켓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요. 우리 몸속의 수분이 1.5% 정도 경미한 수준으로 아주 조금만 부족한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바로 만성탈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머리가 자주 아플 수 있고요. 두통. 그 다음에 피로감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 저하가 생기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면서 푸석푸석해지고요. 또 소변색이 조금 진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변비가 생길 수 있죠. 이런 증상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내가 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물이 양이 좀 적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한번 물을 한번 열심히 한번 드셔보십시오. 하루에 최소한 1.5에서 2리터 이상을 꾸준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때 이런 증상들이 좋아진다면 그것은 아마 만성탈수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자연적으로 먹게 되기 때문에 만성탈수증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수분이 조금만 떨어져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게 되지만 어떤 경우는요. 목마름 센서가 둔감해지면서 목마름을 못 느끼는 상태로 만성탈수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수시로 물을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에 컵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 물을 항상 채워 놓으시고 수시로 드시고 중간에 또 물이 보이면 또 따라 놓고 또 드시고 이러면서 목이 마르기 전에 계속해서 하루에 6잔, 8잔 이렇게 쭉 마셔주시면 그래도 하루에 1,2.5리터에서 2리터 이상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충분하게 수분 보충해 주시는 것 만성탈수증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물 굉장히 중요하죠. 물이 있어야 우리 몸에서 훨씬 더 여러 가지 대사작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또 물을 드실 때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찬물이나 뜨거운 물보다는 그냥 실온에 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물들을 꾸준하게 잘 챙겨 드시면서 여러분들 더 건강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